안녕하세요. 지문입니다. 혀간 딸 반무쌈 스타일을 해볼게요. 일단 전체적으로 머리에 C컬을 넣어준다면 어깨 두고만 아무렇게 넘어주면 이렇게 돌리고 이제 돌리고 돌리고 위아래로 화면 C컬 된 상태에서 앞머리 옆에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돼요. 이쪽 앞머리 기준으로요. 지그재그 이게 아까 그 이렇게 막 넣어놓은 게 묶었을 때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히거든요. 이렇지 않 그런 것 같지만 그게 한 번 더 잘하죠. 앞머리로 한 번만 더 뒤쪽 방향으로 고정하고 싶은 고정한 CGM으로 고정하고 고정한 CGM 고정한 CGM 고정한 CGM 고정한 CGM 고정한 CGM